동물 보고싶긴 해 동물 보고싶긴 해 대박이라니까 안녕 지금부터 너희가 간식을 드리겠습니다 나 못파했어 아아! 넘어야래! 넘어야래! 자, 오늘도 존때로 떠나는 여행 꼬맹이 새끼가 오늘 동물원을 가고 싶다 해서 동물원으로 오늘을 가는 길입니다 저기 오네 뇌새끼 뇌새끼 와 안녕 와 씨 비주얼 4개는 연이다 와 쒀댄다 내놔 보자 내꺼야 이제 친구가 취가 지금 쪘나고요 왜 술 먹었어 어제? 어제? 취끼끼 심심해가지고 너 얼마 먹었는지 알아 어제? 다섯병 4병 반 다섯병 오늘 같이 동물원 가기로 해놓고 다섯병을 처먹으면 어떡하다는 거야 이 말 진짜 그래도 내 준비도 이렇게 바싹 태왔구만 나 동물원에서 글래로 가 그래도 가는 순간 재밌게 놀 수 있어 그래? 아는 아는 기동이요 기동이 동물원 가서 뭐 할 거예요? 동물 박줘야지 나 재밌겠다 그래 야 술 먹고 나서 꼭 사면 화장 싹 되는 거 있지? 말라 똥도 사올게 여기 그 그냥 다 놔드릴 거야? 아니 여기 짱 신기하다 너 그냥 다 놀아 물을 부를 수 없을 때 물이 없을 때 물이 없을 때 그냥 넣는 게 없을 때 god 근데 지금 이 집은 국물이 맛있어 그만 먹었어 뭐했어? 너무 딴 거 있어 딴 거 있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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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했는데? 아무튼 다 했다고 뭐했네? 고기 탁 아 아파 먹어봤는데 무슨 등이 많지? 등놈이 초록 아 그게 2보다 많네 저랑 향해서 이런 걸로 화내서 뭐하냐? 이거 만들어먹어 개 ㅅㄹ러 아니 설렁탕 고기 진짜 ㅈㄴ 맛있었다 아니 설렁탕 속에 고기가 메인리구만 군대네 석이 내가 골라 지금 팍 쳐 아니 병신새끼 왜 이래 진짜 그 정도 나 똥 싸러 갈 거거든 응 내가 장난 갔지 내가 너한테 똥 멈춰줄게 으흐흠 으흑 으흐흑 으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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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들어가 여기 들어가 아 여기 입장권 여기서 사나 아 여기 입장권 여기서 사나 입장권 사서 와야 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식 또 사자 이거 간식 야 패키지 사야겠네 여행자 여기 여행자 이 여행안내서 이거 개커 근데 추랑 추랑 이거 대박이라니까 대박이지 너 이런거 만질 수 있어? 너무 무서워 뱀 뱀 뱀 뱀 너 만질 수 있어? 아 아 아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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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게? 목화 머리 파마리 귀엽다 안녕 헐 주럭 주럭 이렇게 가요 야 여기 봐 여기봐 우와 여캣 하하하하 재벌지 쟤 쫄았어 나보고 쫄았는데? 눈 보고 쫄은거 같애 안녕 야 여기 여기 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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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손 만졌어? 왜 만질 수 있지? 날카롭다 봐, 도우 어, 나 방금 깜짝 놀랐어 왜 나한테 그래? 줘 어, 먹는다 여긴 뭐야? 흰입 피고 와, 진짜 귀엽다 아니 아니 귀릴 피고 약간 징그러운 느낌 아니었나? 야 먹을래? 누구 줄까? 얘는 쪼꼬미 얘가 제일 조그맣데? 그래 얘 너무 같이 생겼다 안녕 안녕 야 야 야 앵무새가 그냥 여기 그냥 세 장 없이 있어 그래 오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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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귀엽다 야 얘 비키래 비키래 얘 이 새끼야 비키래 얘 얼굴도 없는 거 봐 싸워 얘 싸우는 거 봐 오 맞았어 아 맞았어 이렇게 이렇게 먹어야 이렇게 잠시 5시에 수달 친구들의 간식 시간입니다 수달 친구들 간식 시간이래 수달 오자 만나보고 싶은 고객님들은 야 우리 안 해? 손 씻고 와 빨리 아 나 무서워 빨리 하게 너 씻어 어디서 씻어야 돼 저기 있네 나 무서워서 못해 쟤 사 있는 거 봐 온다 여기 저기야 새 있는데 오오오 오오 shelf 틀나 틀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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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난 이렇게만 외운 거야 하나 더 있잖아 빨리 먹이소! 기다리잖아 나 못하겠어 너 빨리 해 아니 먹이를 달라고 날라가 얘들아 날라 먹이를 줘 아니 너 뭐해 와봤다며 여기 뭐하냐고 아니 여기 열어서 줘 아니 뿌려줘 여기 아니 너 뭐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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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오오 안 무서워 응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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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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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뭐야 하하하하 야 너 겁도 없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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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달래 야야 이거 해 해봐 해봐 야 얘네 근데 병걸리는거 아니야? 너 손 넣으면? 아 진짜로 아니 각질 너무 많아 배부를까봐 안좋은 각질이니까 야 이건 안좋은거라고 얘네가 인지를 하나봐 안와 된다 헐 헐 이거 얘들아 진짜 안좋은거네 이거 불량수품 수준인데? 이리아 엽떡수준이지 그동안 그동안 안먹다가 장제인거 보니까 완전 어때? 너는 내일 다 배탈단다 이거 하자 야 부영업쳐서 백키로까지래 아니 하나씩 타면 되지 아니 나 백키로라 가라앉는거 아니야? 하핰 풀나 나 응 이좋 설마 재밌다 bordering 저 모자 쓰려 제 조림같아 위치 끝났나 봐 도망 갈래? 도망갔자 제가 도망가면 잡으러 오시나요? 야 얘 뭐하냐? 자기꺼 뺏어먹지 말라고 하는거 같아 꼭 나같애 아빠야 아빠 얘네 왜이렇게 뭘 쳐다보는거야? 왜? 진짜 귀엽게 야 뭘 보니 너네? 왜? 야 나는 애 낳고 이런데 데려오고싶다 재밌을거 같애 너 나중에 애 낳으면 이런데 데려올거냐? 그거 알지 쟤이랑 같이? 얼굴도 있네 상호 다이버들은 다 알잖아 그럼 얘네들은 우리가 트구잖아 얘네 아카리움 산이 아니네 양식이야 조금 안되는데 야 이거 졸라 귀엽다 야 니모 찾아서 봐 어 니모 가자 이리와 가자 가자 왜 그런거야 머리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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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아 혹시? 태아가 매고파 배고파 아 너 지금 방귀 안 썼는데? 나온거 동시에 방과 쏙 나와버려 버려? 애기들 쓰니까 그렇게 웃기지 그럼 내가 생각한 논란이 좀 다르네 왜? 좀 약해 아 오늘 갓골담 엔정? 갓골담? 갓골담 다음 우리 하고싶어서 하는 여행은 뭐에요? 사육사가 한번 대보고싶어 하하하하하 언제일지 다음에 또 하고싶은거 하러 갈게요 하고싶은거 있으면 찍고 없으면 안찍습니다 바이업 바이업 실종아동을 찾습니다 위어린이를 목격하신 분들은 가까운 파출소나 112 또는 182에 신고 바라며 실종아동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기억이 누군가의 기적으로 대박으로 Lords 드레 carriers victor 여기 우와 Well 감사합니다 아냐 찾아뉬